엄마 재판이면 강의도 꼭 가고 싶을 텐데 청남체전 우승하면 특박권 이랬지? 도대체 너는 뭐하는 놈이냐? 뭐든 할 테니까 우리 당장은 청남체전부터 하시죠 너 강의한테 뭔 짓 했냐? 남녀가 창고에 다쳐서 벌어질 일이! 이 자식이 뭘 성장하는 거야? 미친놈!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특박권 꼭 따서 강의 주고만다 청남체전 때 놈이 반응을 하면 반드시 그날 나타날 거다 잡았다 잡았다 이 새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